아 여러분들 잘 지내셨나요? 저는 재화TV의 재화입니다. Hello everyone! I'm 재화TV, 재화. 다가오는 3월 12일 블랙핑크의 로제 솔로곡이 발매됩니다. 제가 오늘은 블랙핑크 로제 특집으로 신곡의 티저 영상의 리액션과 18년도에 콘서트에서 라이브 영상을 보컬 코치의 입장으로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티저 영상의 음악이 R&B 팝 트랙이구요.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같이 리액션을 한번 해볼까요? 자 보시죠! 렛츠고! 엘리엣 기타로 시작을 하네요. 의상이 화려하고 펑크한 의상. Berkkinda의 이야기! 이제 리액션 생성 1위 단순히 너무 많이 되네요 3월 12일 날 음원 발매 때 여러분도 다 같이 들어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합니다 좋아요 톤이 정말 좋죠? 자 여기서 보시면 로제양의 보컬 스타일의 발성 특징이 체스트, 가슴으로 갔다가 곧바로 포지션이 비강조 이 비율을 굉장히 왔다갔다 밸런스를 잘 잡는 테크닉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전환점들에 있어서 이해력이 굉장히 좋고 너무 훌륭한 보컬인 것 같습니다 글래보는 렛잇비 중에 가장 아름다운 렛잇비인 것 같습니다 다음 곡으로 넘어가죠 유앤아이 이 선대 선배님이었던 박봄님과 이렇게 포지션이 같다고 볼 수 있죠 로제양은 그래서 그 뭔가 역할을 잘 소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선대님과 함께 이 선대님과 함께 참여해주신 분이 진짜 되게 어떻게냐만은 소리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나고 어떤 식으로 부르면 듣는 청중의 입장에서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올까 이런 부분들을 캐치가 굉장히 빠른거죠 마지막에 이런 호흡 같은 것들 밸런스 조절하는 부분들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걸 계속 조절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최고인 것 같아요 역시 블랙핑크 금방 이렇게 시간 가는 점으로 보게 됩니다 나만 바라봐 이런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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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뭔가 로제 로제님만의 전맵 특허죠 이런거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갑자기 유튜버 추더 님이 생각나네요 추더 님의 블랙핑크 분석하는 영상이 굉장히 재미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이런 부분들 그냥 내가 이게 저기라 들어갈 때 내가 이게 저기라 이런 호흡에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소리의 질감이 굉장히 많이 다른데 다시 한번 들어가요 나는 바라봐 내가 이게 저기라 내가 이게 저기라 이렇게 갈 수 있는데 내가 이게 저기라 이런식으로 호흡을 많이 섞어주면서 이제 소리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들리죠 이런게 호흡이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 저음인데 불구하고 로제님만의 전맵 특허죠 비강을 되게 자유롭게 사용하는 보컬 중에 한 명이고요 국내에서 진짜 비강의 달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Notification I don't care You say I don't love the ladder You play Theiding You contain 엔딩에 엔딩이 좋습니다. 마지막 호흡. 콘서트 영상을 보컬 코치 입장으로서 리액션을 해봤는데 제가 음악을 오래 하면서 종합뮤지션이거든요. 본캐가 싱어송라이터 가수 활동하고 있고 부캐가 보컬 코치 일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컬 코치 입장으로 리액션을 해보는 거 재밌었고 훌륭한 무대였던 것 같습니다. 티저 리액션과 콘서트 영상 리액션을 해봤는데 플랫핑크의 로제 양은 메인으로 보컬을 맡고 있는 포지션이기 때문에 굉장히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지고 있죠. 굉장히 특색있고 개성있는 거기에 완벽한 발성까지 더해져서 훌륭한 무대를 꾸몄었는데 이제 다가오는 솔로 음원이 아주 많이 기대가 됩니다. 저는 뮤직비디오 리액션 때 여러분들께 찾아오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